달리오스 승마클럽 달리오스 승마클럽에서 개최된 2018 달리오스 주니어 승마대회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승마를 사랑하는 유순현 선수들이 대거 참가했는데요 제1경기 마장마술에 참가한 유순현 선수들은 본인의 덩치보다 훨씬 큰 말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멋진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유순현 승마 유망주들의 화려한 연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월봉중학교 김재문 선수 마명 스피파이어 입장 유순현 선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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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